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집 어디죠? 안녕하세요 순희씨, 천식씨 만나서 두 분을 꼭 안아드리고 싶지만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는 못하고 마스크 쓰고 남은 두 눈으로 사랑의 마음 담아서 잉크를 보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을 한 지도 3개월이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남편이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신구씨 조정위원회에 정말 여러 번 갔다 올 뻔했어요 아시죠? 4주간 그거 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구석에서 둘이 물덩물덩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 그냥 너무 화가 나요 아이고야 마 리모컨 어딨노? 리모컨 와 왜긴 왜야 딴 데 돌릴라고 할까 하지 내가 보고 있잖아 어딜 돌려? 뉴스를 아까 봤잖아 드라마 틀라고 드라마 할 시간 안 됐다고 내가 모를까봐 미리 틀어놀라고 하잖아 미리 틀어서 뭐하냐고 아따 참말말라 리모컨 달라고 드라마 할 시간 안 됐다고 말했잖아 미리 틀어놀라고 아따 고마 그냥 읽는데도 머리가 찡하네 이러다가 결국은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말합니다 티비 꺼풀아 맨날 맨날 이러니까 우리도 뭔가 대책을 좀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는지 남편이 어느 날 이러는 겁니다 아따 만 무료하네 내 기타 한번 배워볼까? 띵까띵까마 기타 치면서 야 더 백수 같겠네 기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집에 설거지 빨래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야 대신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참 남자에게 흥을 잘 주게 어이인이는 흥이 너무 많아 당신은 남자라 카면 뭐니뭐니 해도 기타 하나 정도는 칠 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사람이 계속 이라고 컬컬컬컬하게만 있을 순 없잖아 기타 잘 쳐가지고 그 멋지게 당신한테 한 곡 바칠게 아 내가 진짜 그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닌데 저는 그 마지막에 저한테 한 곡 바친다는 그거에 그냥 마음이 또 홀카닥 열렸던 거예요 뭐 그 기타 뭐 그거 뭐 그 얼만데? 그 뭐 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밀인데 싼 거 살게 돈 좀 둬 그렇게 생활비 중에 일부를 틀어 남편이 기타를 사왔습니다 일단은 동영상으로 독학을 시작했어요 이게 A코드 이게 B코드 그러면서 퇴근 후 방에 막 콕 들어 박혀서 계속 뭘 하긴 하는데 이래 시동만 계속 걸다가 뭐 진도를 못 빼요 정말 날마다 남편 출근하면 저 놈의 기타를 때려 부쉬버려야지 뭐 그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양복을 이래 쫙 빼입고 기타를 들고 거실로 나온 겁니다 엄마야 양복은 또 어디서 꺼내 입었어? 그거 드라이크리닝 준 건데 드라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가 노래 한 곡 완주했다 엄마야 진짜? 아이고 어느 세월이 될까 했더니 진짜로 나한테 노래 한 곡 바치고 이러는 거야 진짜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기타로 유명한 곡 드렁드렁 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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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이거 막 이 연주가 이래 흘러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좀 들어볼까 뭐 어떤 곡을 연습했는데 나비야 네 비록 시작은 초라하여 동영상을 연습했지만 나름 낭만적이다 카이 나비야는 A코드하고 이 E코드만으로 연주가 되거든 야 이거 뭐 A코드 뭐 E코드만 이래 얘기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했던 겁니다 자 막 이래 막 코드 잡고 하나 둘 셋 넷 나비야 나비가 죽을 거 같았어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우라같이 민다고 할까요 그래도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입 밖으로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비가 언제 날아와 나비 죽은 거 아냐 성깔 하고는 막 기다리봐라 좀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그게 무슨 음악이야 후렴 부분 감안은 좀 더 빨라진다 아이가 아이차 말로 아이 코드 잡는 법을 까먹었네 이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야 기억이 나는 건데 그 옆에서 뭐 깐족깐족 대고 막 다시 하고로 뭐를 다시 해 기다리봐라 좀 하나 둘 셋 넷 나비야 명 짧은 사람 듣기도 전에 죽겠어요 그거 짧은 거 동해 한 곡 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 나 그거 듣고 있자니 환장하겠는 거예요 중간에 설거지도 한 판 하고 걸레질 하고 내 창틀까지 닦고 왔어요 그런데도 나비가 아직도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 나비 고마해 쫑 고마하라고 듣기 싫다고 하아 니는 연애할 때부터 켰는데 와 남자 맘을 몰라준데 야 나비를 40분 찾아 헤매는 게 무슨 남자 맘이니 처음부터 짤 치면 뭐 기타리스트지 그러면 뭐 사람이 그러는 거 아이야 손 끝이 빨개져라고 연습을 하고 내가 이래만 노력을 했는데 최민식이야 뭐 지금 화난 사람이 누군데 방문을 꽉 닫고 지금 아유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막 니한테 들려줄라고 많이 연습을 했는데 니가 좀 잘 들어줘야지 그렇겠나 응원을 해줘야 기타 실력 듣는다 이가 야 또 이래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심했나?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줘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후에 남편이 아유 나 이거 좀 지겨워서 또 양복을 실이 같이 입고 기타를 쳐들고 나왔어요 아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에는 진짜 나잉 내가 좋아하는 당신 좋아하는 노래 그 뭐고 그 조영필의 그 그 겨울에 찾지? 아 그거 연습했다 엄마야 엄마야 우리 남편 감동이네 어머 그럼 어디 들어볼까요? 사람이 좀 쓰러졌네 잘 들어라 연습 많이 했나보네 하나 둘 셋 넷 바람 속으로 와 진짜 환장하겠어요 내가 와 바람 속으로 내가 걸어가서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내가 여기서 또 화를 내면 안되잖아요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어떻게든 빨리 끊어내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겁니다 걸어 갔어 와 그래 네 그래 그래 바람 속으로 걸어갔다 치자 아 그래 와 얼굴이 막 찢어지게 비바람을 맞으면 걸어갔어 자 그 다음 이른 아 이른 아침이야 이른 아침에 그 차집에 갔다 갔다 치고 차집 안에 뭐가 있었을까? 마른 꽃 그래 마른 꽃이 걸려있다 자 마른 꽃 걸렸다 치고 그 다음 가자 왜 외로움도 마셨다 이 외로움만 마셨나 차도 마셨지 차집에서 차 마셨으면 다 끝난 거네 나가기 전에 웃어볼까? 아하 이질 일 준비했어? 이제라면 밥먹고 밥 먹고 우식도 먹고 네 내년에 하자 자 밥먹자 아 그럴까? 여보야 그래도 나 많이 늘었제? 오오오오어 널기는 개 Achoته이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다행히 꺼내지 않았습니다. 요즘은 새로운 노래에 도전한다면서 있잖아요. 이선희의 그 중 그대를 만나 연습하고 있는데요. 그대를 못 만날 것 같아요.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제가 저 기타를 부숴버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. 영원히 그대는 못 만날 거예요. 남들처럼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런 거나 이런 거 로망스 이거 연습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. 그거 안 해봤겠어요? 해도 안 돼요. 여보 그거 있잖아 차라리 미녀를 해볼까? 한 500년 뭐 이런 거 있잖아. 한 500년 걸리겠지. 너는 참 말해. 가시가 있어. 어? 내 혓바닥을 깔아끼었나? 연애 따고 삼아달라. 있어. 용산전자상가에 결혼용 혀대기가 있어. 아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남편이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좋은 거다. 그렇게들 말씀하시지 마세요. 옆에서 안 들어본 사람 몰라요.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요. 저 방에서 나비아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. 그 나비는 날아오르지 못했어요 아직. 머리가 아파요. 정말 사연을 이만 마쳐야겠어요. 다음 사연이 가능할까요? 제가 살 수 있을까요? 늘 즐거운 웃음을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며 두 분이라도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